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안 보이셨죠?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찍어주면 미국 사이트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타는 선호죠? 이쪽도 있구나. 원래 공연을 가까이서 보고 마시죠? 이렇게 잘 보여? 원래 이렇게 봐야 재미있는거야? 여기다. 지금부터 뭘 좀 할거에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100원 아니고 기타리스트랑 지금부터 파도차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가볼까요? 이쪽 끝에 계시네요. 혹시 파도타기 해본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오늘 축정감이 될거에요. 근데 하다못해 파도타기를 처음으로 시작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러시면 됩니다. 진짜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기에서부터 이정도 쫌 돌아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치고! 아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표정이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 이러시거든요. 우산 세 바퀴는 돌줄 알았는데 갑자기 파도 한 바퀴만 되고 끝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몸 좀 풀리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앞니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한 바퀴만 하는게 아니라 두 바퀴를 돌고 해요. 네. 두 바퀴를 다 둔 다음에 파도 두 바퀴를 다 두면 마지막 전부!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치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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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멋지게 마무리했을 때 제가 다른거 들을거로 꼭 행복하세요. 오케이. 지금 암흑한 애기회문인데 잠깐만요. 제가 뭔가 기타만 치니까 소리가 좀 긴거 같아서 리듬을 잠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 손이 집어넣었다! 오케이. 지금부터! 마지막! 1분! 모두 소리 질러주세요! 후셉!! 아! 가! acoustic! centigrade 초iston! 자곳! 가! 가! 굿 sen Sang 다시 한 번 소리 한 번 들으세요? 아홉!